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얘는 누구야? 레버를 당기려는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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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갑자기 싸우지? 내가 말을 잘못했나? 아 이런 제기를 도장 아 이게 이게 죽으면 안되는거 아니야? 어 어 이거 아 저거 저걸로 되는거같은데 뭐야 뭐야 일단 매직생 하나 덜어두고 오네 어 타..스탑 탈옥수들 참 야 공격 공격 엉? 얘 근접사격있나? 뭐하나? 근접사격이 없네 아직 아 겁나게 왔네 아잇 길을 막아가지고 못가요 아 드디어 가네 허접대기들 어어 잠깐만 여기 닫았다 자겠네 이것도 에 다와 다와 오 감소 문에 함정이 많이 걸려있네 감촉같은게 야 꼬 야 일로 가봐 따로 명령을 못내리니까 답답해 죽였다고 내가 앞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무조건 죽을냐 죽을냐 너가 정말 죽을냐 죽을냐 아 아 야 빗어봐 아 아 나 진짜 야 두겨봐 애들 너무 멍청해 애들이 애들이 인공지능은 되게 멍청한데 내가 따로 막 명령을 못내려 멍청한 인들을 데리고 아이씨 ㅊㄲ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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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ㅁㄲ!!! 으ㅏㅂ!!!! ㅊㄲ!!! ㅁㄲ!!! 야 뭐야 어디가냐나 너 또 이리 와라 어 오오오오오ог 오오오오오오 까만 겨운치 이베 미치겠다 아, 적응한데. 아, 짠. 조심조심. 우와. 야, 오케이. 아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좋아좋아. 야, 에너지. 야, 포션먹고 포션먹고. 에너지 마셔보세요. 오케이! 야, 야. 근데 활 맞고 터지는게 말이 되냐? 야, 활 맞고 터졌어. 아니, 활을 무슨. 활이 체내로 되있나? 어, 수려킹, 수려킹 미확인. 아유, 야, 진짜. 야, 답답해서 미치겠다. 아니, 인공지능이 아주 개판이야. 아우, 답답해. 아, 완전 나 혼자 싸우는게 낫지. 이거 뭐. 근데 이 잠긴 문 때문에 어쩔수 그러지도 못하고. 지금 레벨이 낮아서 앞에 내가 댕글대지도 못하고. 도움을 받아야돼서 어쩔수가 없긴 한데, 지금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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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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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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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음..뭐..저정도 뭐.. 예..일단 슬림을 1자리 바꾸고 좀 버리는거죠.. 아..둘다..둘다 잠겼어 너도 가만히 좀 있어야지 지금 아니 야 이거 야 이거는 못장..이건 못다냐? 아 이건 못다나 보네 부셔 부셔 하우트 아우 됐어 크리티컬 터졌는데도 어 파워 택시고 크리티컬 크리티컬 터졌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..끝났자 부시지..부셔서는 어..뭘 가질수 없다는거야 음..뭘 가질수 없어여 어..뭘 가질 수 없음 어..뭘 가질 수 없음 다 열려가지고 다 뒤져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죠 내려가서 전에 한번 더 쉬고 이 플랫레스가 레벨 3마다 계속 늘어난다는 소린데 아 이거 비겨봐 블라더 프렌즈랑 나무 껍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게 다 지속시간은 얼마나 되나 아 왜이래 이거 이거 라운드다운 아 나이틀 이건 1시간 이거 되게 기네 지속시간 이것도 1시간 둘 다 기네요 이것만 여기다 도움될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내가 그냥 앞에 나가서 싸우고 말지 와 아 오늘이요 예 뭐 없겠죠 저는 7시까지 다들 예 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7시까지 최소한 그래도 7시까지 7시 반에는 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갖고 기다리다가 아 그래도 7시까지 맨 처음에 기다리다가 그래도 한명은 오겠지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오는거야 그래서 7시 반까진 그래도 그래도 한 두명 한명은 그래도 오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와 예 그래서 이거 그래 8시까지 8시까지는 그래도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도 안와 예 그래서 뭐 어떡해요 할 수가 없죠 침실 카이트 오 또 임마 땜빼 고우 엎 택 앗 택 택 아 진짜 방송 menth 8시까지 아이 뭐야 이거다 나도 나도 수면을 가겠잖아 예 7시까지 스카이프로 계속 기다렸는데 안오더라구요 분명 그전에 말 그 스카이프로 먼저 오라고 한명씩 한명씩 이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까먹은건지 아니면 오늘 못오는건지 쿠퍼R56님 와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나 계속 야 얘라도 죽여 얘들아 내가 이거 자고있어도 얘라도 죽여 아이 개떡같은 인공지나 아유 너 거기서 뭐해 진짜 아으 답답해 아우 내가 답답해서 죽겠다 아 인공지는 개판인데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조종을 못하게 해놨지 정말 난강하다 이거 어어어 뭐야 뭐야 함정 걸렸네요 함정있나본데 어어어 아 아 집중 실패했어 야 매직팽이라도 아 매직팽이라도 아 저게 내가 주 공격수가 아니라 왜 얘가 주 공격수인데 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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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야 또 또 수면버렸어 야 수면좀 좀 적당히 좀 잘살아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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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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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ns야.. 아휴 비결하고 볼막 하고 아주 난리났어 으우우우우 그냥 아유 멍청한 AI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오오오오오오 옩 수설하야 수설하 자X 4 이걸로는 뭐 제껏 아무것도 하네 엘리멘탈 저 같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 일로와봐 야 일로오라고 바보 탱그라 하룻밤 쉬고요 보면 이것은 이것은 소설어부터 오케이 나한테 써 나한테 어 목롱걸렸다 대박 야 딱 두 번 맞을 그게 됐네 한 번 쓰니까 이거 마법가복같은데 어 뭐라고 무슨 에너지라고 만드 오브 네거티브 에너지 음의광선 두 번 나는 못쌍은거죠 야 잠깐만 우리 잠깐 갔다 오자 어? 야 아리비스 어디갔지? 아 여기구나 퐁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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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하 그래서 해야 되는데 1밖에 차이가 안나네 1밖에 차이가 안나네 무기 때문에라도 이제 아마 디아블로 한참 인기했을 때 나온거 아닌가? 디아블로 1 언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포탈도 똑같지 않나요? 포탈 스톤 오브 리콜 포탈 일명 포탈이죠 뭐 포탈 야아... 정말... 쓸만한거 정말 없다 마법사는 아니고 드로이더에요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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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목을 빙글빙글빙을 돌리는거 돌리는거 보이잖아 아..너 이때 미치겠네 그냥 야..너 죽여임마 이 길막자식 아유..저 없애..없애버릴수도 없고 그것보다 더 심할거에요 아마 어휴..저는 어.. 드로이드긴 드로이드인데 이게 시프터를 할거라 시프터가 별의벽으로 다 변신하면 되거든요 그걸 표현을 잘해놨어요 인공지능 개떡이네 근데 음.. 아 쌍건들고있는데 사실 일로와라 저 무슨 뭐하냐 저기서 아 아 이거 네, 저거 가지마봐 감속 느려져가지고 지금 안돼 어? 쟤 또 죽었네? 그나마 지금 우리 세 명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애가 내 동물동료라 오케이 오지마 임마! 아이고 죽는다 죽는다 죽었어 씨 오 여기 잘 피하네 끈이네 항복한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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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담 펜크트 가울러가 좀비로 만든다고? 그리고 아, 그래요? 아, 그렇구나 저 옮겨놔야겠다 말하는 거 저 창을 옮겨놓을 수 있거든요 이거, 이것도, 이것도, 야, 이것도 못했냐나? 아, 저것도 못했냐? 아휴, 진짜 이루와라 어? 못 옮기네? 이거 옮겨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가리지? 아, 많이 가리네 에이씨 예, 키가 없네요 적들이 가까이 있다는데? 아, 많이 가리네 아, 많이 가리네 근데… 그냥 그리워 trash 아 얘 뭐 아 뭐 이거 설정을 못하는구나 좋아좋아좋아 야 원래? 야 얘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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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죽여 야 너 뭐 뭐 야 쓸데없는 놈 안 맞으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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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아 얘가 다 놈에 들어가서 조종하네 오오 너 또 어디가냐 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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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긴거지 뇌처럼 생겼네 머리가 생명 강아지처럼 생겨가지고 야 아빠는 겁나게 크고 뇌처럼 생겼네 머리를 아만데로 기분 나쁘게 생겼군요 아 야 인마 야 야 쟤 또 갔어 아이아이씨 야 뭐 좀비로 만든다면서 좀비 만들지도 않는구만 오케오케 잘때리고 있어 오케오케 잘때리고 있어 오케오케 잘때리고 있어 오케오케 아이고 앞에서 보고 뭐하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으쨰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으쨰아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고 또 혼란에 걸렸어 아따 그치 아이고 또 혼란에 걸렸어 아따 그치 이야 정말 너무해 활 쏘는거는 이해가가 그래도 활 쏘는건 저정도로 가죠 쏘죠 활 쏘는건 이제 활 쏘는거 자 봐봐요 잔통에서 화살 꺼내고 어 활에다가 매기고 땡기고 쏘니까 저정도 속도는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놈가 근접공격하는데 칼들고 춤추는것도 아니고 앞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앞에서 한대 때리고 체조하나 엠마 한대 때리고 체조하고 있어 치 야 그래도 내가 말했지만 얘가 우리 주공격수자라고 했잖아요 주공격수 얘가 거의 다 때렸어요 나는 뭐 별로 한거 없고 나도 몇대 때리긴 했죠 틀만나가서 아 나 죽졌네 진짜 어어어 동료 죽었어 아이 야 마지막으로 동료를 죽이고 야 너 뭐하냐 야 너 왜 나를 공격해 너 왜그래 오오오 하아하 아아 아니 뭐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다 있어 흐핳 흐핰하하하 흐핳하하하 아니 아니 뭐 틀 아아 너 경험치 이래 아주 그냥 틀 와아 내 동료인데 동료한테 죽었어 돌아오려봤다그냥 이때는 왜이렇게 늦어졌어요 여섯시 반부터 기다리다가 여덟시까지 한시간반동안 기다리다가 정말 웬만하면 내가 두명만 왔어도 내가 할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와 아무도 와 저 오늘 좀 충격이었다 일단 레벨업을 했네요 어흐 그렇군요 동물변신 드디어 동물변신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아흐 담 multitude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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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없애고 이렇게 예 동물만 포박돼요 콜라이트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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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못가네? 저기 어디로 가야지 갈 수 있지? 어 저기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저기 저기 이거는 지금 길찾기 여기가 아주 개떡이고 인공지능도 바닥이고 그래가지고 예 저 이렇게 찍어놓으면 못가 개똥이야 개똥 아 저거 예 저거 일단 다 뒤졌는데 아우 답답해 그냥 아 근데 나는 전투력이 개똥이라 나도 동물동묘 없이 싸우지는 못하고 고! 그리고 동물변에서 야 나도 나도 늑대도 변하자 어? 아니 야 아 이게 뭐야 아니 내 동..야 너 내 동물동물보다 왜 이렇게 쪼그네 나는 아잇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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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좆하네 근데 늑대로했는데 아니면 아니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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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넉 앙 아잇 장갑 일어나서요 그러게 그냥 곰으로 변신해야겠다 곰으로 변신해서 싸워야지 근데 AC가 높네 AC가 높네 방어력이 높네 좀 뭐 아이템은 하던로 나오니까 게다가 사야돼 거의 근데 사는거보다 초반에 사게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퀘스트로 얻는 아이템들이 더 좋죠 이런 게임이면 롤플레이 대부분 그러지 않나? 사는 아이템보다 퀘스트로 얻는 아이템이 더 좋잖아요 보통 아 물론 디아블로 같이 이제 그런게 그런거 있죠 디아블로 같이 어떤 게임이라고 해야하냐 디아블로 같이 사냥으로써 이제 그걸 하는 게임 그러게 이건 다 다 뒤진거 같은데요 다 뒤진거 같은데 다 뒤진거 같은데 다 뒤진거 같아요 야 근데 여기 잠깐만 잠깐만 안에서도 내가 기억하기로 콜라이팅이 됐던걸로 기억하는데요? 그지? 내부에서도 콜라이팅이 돼 맞아 야 그럼 이거 콜라이팅으로 다 채워야겠다 매직팽 이거 이거 없애고 그냥 콜라이팅으로 다 채워야겠다 콜라이팅이 최고거든 이게 드로이드 사기 마법이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단일 데미지를 갖고 있죠 500골드를 보상으로 줘나 어 이거 돈은 필요없습니다만 뭐 어떻게 되는거지? 뭐가 더 좋아질거 같은데? 아 가치관 졸수가 변하네 아 안돼 안돼 변하면 아 이미 변해가지고 어쩔수없다 받을거구나 이거 어 으음 나도 뭐 뭐 사고싶은데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정말정말 없어요 내가 자물쇠떼기를 차라리 해야될거같애 동료한테 기대지말고 지혜부자 이거 얼마하냐 2천 이것도 2천만원 가방을 사야되는데 가방도 돈이 없어서 못사고 투구는 없냐? 투구는 싸네요 어 투구하나 사야겠다 고 고 고 고 고 고 고 피곤 어 어 어 아.. 간치간점수 자꾸 변하면 안되는데? 잠깐만.. 여기 근데 뭐 있지않나? 넌 누구니? 여기 다음에 드로이드니까 그걸 해야겠죠? 동물 구하러 가야지 어? 얘는 이거 안되나 보네 넌 여기 큰 나무가 하나 있을텐데 나무 크 여긴 메이지 타워 이게 메이지 타워고 이거 이게 아마 메이지 타워일거에요 딱 봐도 이게 나 마법사 살고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는거 같이 생기진 않았구나 음 어 잠깐만 왠지 나 마법사 살고 생긴거 같기도 하네 이렇게 보니까 야 근데 도시 공기가 얼마나 높으면 얼마나 높으면 아 여기 큰 나무 있다 아 여기 큰 나무 있다 도시 안가운데 이렇게 큰 나무가 큰게 하나 있다네 대박이다 대박 오 이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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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해풀어줘야 하는데 연성 멈취를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 뒷쪽에 뒷들에 나무에다가 어떤 뭘 달아두면 동물들이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대요. 아니 아니. 뭐 잠깐만 잠깐만. 나 지금 두 개씩 얻은 거 아니야? 아니구나 그거. 아니 아니. 내가 뭘 팔텐데. 어. 방어보너스. 천액이. 8000월만 하네. 동물관. 799월만 하네. 799월만 하네. 건강. 6000월만 하네. 와 정말. 어. 나 사이드 들 수 있나? 아 이거 드셔. 클럽. 아 야. 두 개 얻었네. 약속. 아오 잠깐만 잠깐만. 아오 잠깐만. 복사분. 몇개나..몇개나 받은거야? 찌.. 됐네요.. 자..일단가서.. 보고를좀 하고 여긴가? 거짓말 벤슬라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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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와줬어 뭐 없냐? 아니요 여자라서 어떻게 얘 보면 좀 포트레이트가 좀 야시시하게 생기지 않았나요? 그래서 그런건데 여자 동료가 쟤하고 클레리 두 명 있는데 쟤는 좀 야시시하게 생겨가지고 못 골랐어요 자 다했어 자 다했어 아니 취향보다 얘보다 예쁜 애가 없어 한 명 여자동료가 두 명인데 한 명 클레딕인데 걔는 아줌마와 같이 생겼고 어디어져요 블랙레이크 그 지역을 먼저 가야되는거같은데 블랙레이크에 있는 동물원 뭐 뭐 안 돼요 여기 사이닝라이트 암즈 앤드 암머 뭘 팔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오! 반이 호의적이래요 야 호의적이 호의적이 됐어 얘한테 팔면 되겠다 야 여기 얘한테 파는게 좋겠네 근데 가격 잘 쳐주겠네 호의적이라 뭐 셀 수 있는 뭐 무기가 클럽도 시미터랑 비슷한가? 어 얘는 슬래싱 너는 돈기 그래 그냥 야 너 스미터 쓰지 말고 클럽 써요 뭐 방망이 진짜 방망이 아니 아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아니 조금 요만큼만 길어라 아니 이거 무슨 빨리빵망이도 아니고 진짜 미치겠네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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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빵망이야 빨래빵망이야 가야지 사이순님 어서오세요 썬드라 제발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진정해 뭔가 내 이름은 캔드라인이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폐허가 됐지? 록사 안녕하세요 록사는 하프워크야 록사 록사 라는 하프워크를 처리해달라는데 아 이게 그 일단 잠시만요 블랙레이크죠 어?